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게 저는 전혀 개인적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또 좋아하는 표현이 개인의 발견 개인의 선택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지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건 개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꿈꾸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니까 전혀 비판할 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진짜 될 수 있느냐 당신 진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당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정신신경과든지 가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보시게 되면 아무튼 간에 대구 그다음에 포항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네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3일 날 나경훈 후보가 이재명 정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빗대어서 한동훈 후보가 대권 출마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한동훈 후보의 이야기가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경훈 후보도 저처럼 좀 꿈을 크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한동훈 후보의 입을 통해 가지고 비공식적이지만 본인이 대권에 대한 그런 욕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피력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날 오후 포항 북구 단원 간담회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해지는 정당이 될 것이고 나경훈 후보도 좀 더 큰 꿈을 꿈을 크게 가지시라고 말씀드린다. 이게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윤상현 후보가 법대를 안 나왔을 겁니다마는 서울법대 출신들이 세 명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원희룡 나경훈 한동훈 후보 서울법대 나온 사람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입시할 때 서울법대를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한동훈 후보가 대선에 나가면 우리가 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황 판단도 사람마다 다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여러분 저는 거의 박사학위를 했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4년간을 거의 전부를 다 던져가지고 지난 10년 정도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배속까지 파헤쳐지 않습니까 그 공과에 대한 부분을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제 인생에서 돌아올 수 없는 시간 4년을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하에서 4번의 공직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공직선거가 4월 10일 총선이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투표함을 보관한다든지 사전투표를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은 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지만 마지막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선거 데이터지 않습니까 홍길동이 100표를 받았고 나길동이 150표를 받은 것이 최종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후보가 받은 득표수입니다 그 득표수를 전부 다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다 분석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를 발견했습니까 10년 동안 모든 공직선거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낸 것을 밝힌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 데이터는 전부가 다 뭡니까 사전투표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밝혀낸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마어마한 이런 발견인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을 넘어가지고 윤석열이란 사람 하에서 4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오염된 것을 다 밝혀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대한민국은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나라야 그냥 굴러가겠죠 뭐 나라야 나라에 막 그동안 모아놓은 것도 있고 회사들도 괜찮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냥 굴러 안 가겠습니까 그러나 참전권은 완전히 박탈당한 거지 않습니까 후기 조선 사람이 아니면 근대 교육을 받았으면 과학을 배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과학적 분석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한동훈이란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선 후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해진 정당이다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4월 10일로 그냥 그걸로 끝장난 겁니다 오늘 보시는 분들이 너무 기분 상하 끝장났기 때문에 내가 5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손 닦은 거 아니에요 손 이렇게 다 끝 이렇게 하고 국민을 이렇게 우롱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고 다음 기여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그거를 국민들 중에 아직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있으니까 선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는 드리고 싶지 않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허연 거짓말을 하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그런 이야기인지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권에 꿈이 있다면 당권을 포기해라 이게 대문장만화 이러면 들 보도가 됐는데 아주 장문을 나경훈 후보가 이렇게 적었네요 한동훈 후보가 어제 아주 분명하게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좋습니다 끙끙끙 그 꿈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당대표 후보라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당권과 대권 둘 중 하나만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실을 규명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도 누구 편인가에 따라서 의견이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나경훈 후보 편도 아니고 한동훈 후보 편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힘당에 죽었다 깨어놔도 대통령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신들이 다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거를 국민들 우롱하고 당원들 우롱하고 으쌰으쌰 했으면 다음에 대통령 만들면 됩니다 다 사기인 겁니다 다 사기를 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벌을 한국 사람들이 다 함께 받겠죠 전부가 다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제 선거를 통해 가지고 권력 교체는 불가능해지니까 그러면 윤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윤 대통령 선거 결과 보면 경상북도하고 여러분 대구 광역시에서 관내 사전투표에 손을 거의 안 댔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봐줬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그냥 깔아뭉개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다 바보 강아지처럼 생각해 가지고 꿈은 크게 가집시다 내가 나오면 당선됩니다 이게 다 저한테는 뭡니까 사기꾼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과학을 배운 사람이면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와 가지고 뭐가 어떻다 뭐 내가 되면 뭡니까 완전히 개꿈인 거죠 대한민국은 정직성을 완전히 상실한 사회인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비겁쟁이가 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선거를 한 것은 공공제이기 때문에 선거가 공정하면 다 좋겠지만 안 되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다 숨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의로사태가 엉망진창이지만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안철수 의원은 지금 와가면 꽥꽥 소리 지르지만 지금 와가 소리 질러야 될 일입니까 처음부터 소리를 좀 내줘야 되는 거죠 사회가 전체가 뭐죠 그냥 비겁하게 돼 버린 겁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거고 선거가 뭐 좀 구리면 또 어떻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동훈 후보께서 나경훈 후보에게 당신도 내처럼 큰 꿈을 가지라 대권에 대한 큰 꿈을 가지라 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다시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100% 없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뭐 그거를 아주 확신 있게 뭐죠 미래니까 과거 같은 100%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폼을 많이 잡는 겁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해결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버린 거죠 거의 좀비와 돼버린 겁니다 사회가 그리고 나서 뭐 다 먹방들 하고 뭡니까 뭐 으쌰으쌰해서 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격차가 난 겁니다 대만하고는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것이고 아무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대만 반도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TSMC가 시장 가치가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커졌던 아마 3등전자보다 몇 배 한 3배 정도 큰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외견 상률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대만하고 엄청난 격차가 난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직함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정직함을 전부가 뭐죠 그냥 사기가 그냥 막 강물처럼 흐르는 겁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 의료 사태도 사기치고 난 다음에 사기 아니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선거 문제는 가능하면 제가 언급은 안 하는데 오늘 이렇게 한동훈 후보가 내가 대통령 꿈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귀신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 이 친구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전부가 다 그렇게 놀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또 얼마나 많이 한심하냐 그것 쫓아다니면서 뭡니까 이 기사에 이런 데 조선사슬을 보니까 전부가 다 편을 나누어 가지고 아무도 뭡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기가 찬 거죠 그래서 각자 도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